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는 서울 서부지역 내 교육사업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가 함께해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협력 및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해 1년 사업평가 보고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 조찬 모임이 열렸습니다. 마포구 서부교육지원청 서대문구 은평구가 함께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 MOU 체결 후 서울 서부지역 내 교육사업에 대해 협력 및 지원체제를 구축해 왔는데요. 이번 모임은 1년 동안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2017년도 학교 케어 사업 보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학교 케어 프로그램은 교사, 학생, 학부모를 위한 개별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성 및 유대성을 강화해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을 계기로 서울 서부지역 내 학교들이 더 건강한 교육 생태계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